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미수입니다 저는 작고 귀엽고 소중한 뱀입니다 저는 크고 유미수입니다 민수 오빠랑 듀엣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남자 그 여자를 여기 이츠라이브에서 부를 예정입니다 명곡이죠? 완전히요 명곡을 빼먹었네요 명곡인데 우리 장혜진 선배님이랑 부른 버전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 또 벤씨의 또 그 특유의 우리 벤씨만의 감성으로 또 부르는 그 남자 그 여자도 굉장히 좋으니까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츠라이브 시작해볼까요? 맞추자 아 그래요? 이츠라이브? 시작해볼까요? 이츠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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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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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